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었던 시골 동네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미스테리한 일들입니다 오늘은 너무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고 정말 미스테리하고 기묘한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무효이고 어떤 존재를 100% 믿지는 않아요 근데 50%에서 60% 정도를 믿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존재를 50-60%를 믿게 한 계기가 이런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가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이전 썰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정말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었어요 저희 동네에 80-90%가 다 할머니 할아버지셨고 마을에는 저희 형제들을 포함해서 아이들이 총 6명밖에 안 됐었어요 이런 정말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어린 시절에 이 마을에서 신비한 미스테리한 일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연도까지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어린 시절이라서 아마 제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5년 전쯤인 것 같아요 저희 집은 큰 방 한 개, 작은 방 한 개, 또 아랫방이 한 게 있었어요 아랫방을 모르시는 분들이 잘 많으실 텐데 할머니 집에 가면 좀 많거든요 그런 집들이 아랫방은 건물이 따로 되어 있어서 집이 조그만한 집이랑 큰 집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랫방에는 저희 삼촌이 방을 쓰시다가 삼촌이 취직을 하시면서 창고로 썼고 저와 언니가 작은 방을 같이 쓰게 되었어요 원래는 온 가족이 전부 큰 방에서 잤었는데 이제 제가 나이가 좀 초등학생이 되려고 하니까 부모님이 이제 방을 따로 써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그 방에서 이제 처음 작은 방에서 언니랑 잠을 자는데 저희 방에 어떤 한복, 예쁜 전통 색깔 이런 한복 말고 약간 일제감정기나 6.25 때 아주머니들이 입는 그런 옷 있잖아요 흰색 조금 누런 저고리에 발목이 보이는 진갈색 어두운 치마를 입은 아주머니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저희 방을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방 벽을 통과해서 쓱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꿈이었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실 가물가물한데 또 어느 날은 상투를 한 수염이 긴 아저씨가 곧찜 같은 거를 메고 약간 보부상 가방 같기도 하고 아무튼 수염이 긴 아저씨가 벽을 또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옛날에 그 저희가 드라마 보면 일제 때 일본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교복 같은 거 입었던 거 알잖아요 그런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 또 벽을 통과해서 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때 그게 꿈이었어요 근데 이게 무서운 느낌은 아니고 그냥 정말 자연스러운 느낌 그 사람들은 저를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쳐다도 안 보고 똑같은 방향에 똑같은 벽만 통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좀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저기를 계속 통과하는 거지? 그래서 제 느낌상 꿈에서 눈을 최대한 크게 뜨고 집중을 해서 그 사람들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저희 방에 큰 장이 두 개가 있어요 그 장이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장 중에 한쪽 장에 통과를 계속 하더라고요 벽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인지하고부터 갑자기 주위가 웅성웅성 시끄러워지면서 진짜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순간이동한 것처럼 제가 약간 드라마 속에 들어간 것처럼 저희 방은 그대로인데 그 장이 있었던 자리에는 작은 문이 하나 생겼고 정말 다양한 여러 명의 사람들이 그 작은 문을 천천히 걸어다녔고 그리고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급하게 뛰어서 그 문을 지나치기도 했었어요 이 꿈이 한동안 계속됐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한두 달 동안 계속 꿨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신기한 게 진짜 여러 번 이 꿈을 꿨었는데 나오는 인물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빨리감기한 것처럼 그 장면들이 휘휘휘 지나가면서 꿈에서 나오다가 깨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저는 이 꿈이 무섭지는 않았고 그냥 신기했어요 마치 제가 제 몸이 안 보이고 제가 CCTV가 된 것처럼 그 사람들을 방에서 그냥 지켜보는 느낌이었던 것 같거든요 어느 날 엄마한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계속 꿈을 꾸니까 엄마 이상한 꿈을 자주 꾼다 이러면서 옛날 사람들이 계속 우리 방 벽에 있는 문으로 왔다 갔다 한다 라고 근데 엄마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개꿈이다 이렇게 그래서 몇 년 더 그 집에 살다가 저희 가족은 새로 지은 큰 집으로 이사가게 되었어요 저와 형제들은 먼저 새 집으로 왔고 부모님과 아버지 친구분들이 짐을 옮겨서 새 집으로 뒤에 오셨거든요 근데 새 집으로 오면서 가구도 싹 새로 사고 이전 집의 짐들은 대부분 버리고 왔어요 근데 뒤에 오신 엄마가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이사를 오자마자 땡땡아 니 어릴 때 너희 방에 작은 문 꿈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나나 이렇게 당연히 난다고 사실 그 장면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은 너무 오래돼서 사실은 이게 실제로 겪었던 일인지 꿈인지 구분은 잘 안 가요 근데 기억은 정말 생생해요 그럴 때마다 엄마한테 물어보면 엄마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꿈이 맞고 그때 네가 신기한 경험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새 집에 이사 온 첫날 짐도 다 옮기기 전에 엄마가 저를 불러서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랑 언니가 쓰는 작은 방은 원래 저희가 처음 이사를 했을 때부터 큰 장이 두 개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위치를 바꾸거나 건드리질 않았었대요 근데 저희가 새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저희 이사 올 집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동네에 그래서 장이 너무 크니까 그 동네 분이 꺼내기 힘들어서 아버지 친구가 온 김에 그 장을 싹싹 꺼내서 청소를 하기로 했는데 장을 꺼내자마자 엄마가 너무 놀랬대요 장 뒤에 작은 쪽 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저는 한 번 정도 말한 줄 알았었는데 제가 하도 그 꿈을 엄마한테 어릴 때 자주 얘기를 했었나봐요 몇 번이나 그래서 엄마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너무 신기해서 앞집에 산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한테 물어봤대요 여기 작은 문이 있는데 혹시 이게 뭔지 아시냐고 그랬더니 앞집 할머니께서 아 그거 일제감정기 때 일본 순사들이 몰래 쳐들어오고 하면 대피를 몰래 하려고 만든 쪽 문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대요 옛날에는 그런 문이 조금씩 있었다고 특히 이 집이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문이 저희 집 뒷뜰가 연결되어 있는 문이었거든요 근데 뒷틀에서는 벽을 전 주인이 시멘트로 칠을 해가지고 안 보였던 거고 방 뒤에서는 있었던 거죠 방 안에서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꿈에서 그걸 본 거죠 정말 미스테리예요 그 집이 기억하는 추억을 제가 꿈에서 본 건지 아니면 어린 시절에 제가 혹시 과거를 다녀왔던 건지 근데 그 어린 시절에 제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TV도 잘 안 봤었는데 이미지와 영화 같은 일들을 어떻게 그거를 기억을 하고 엄마한테 말했던 건지 엄마도 그것도 신기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제감정기 옷 같은 걸 설명을 하는데 엄마가 이게 좀 신기했대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저희 어머니가 방금 말했던 시골 동네 집에서 겪었던 일이고요 저희 동네는 대부분 변호사를 지었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고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집 밖에 수도가에 M 한 마리가 꽈리를 틀고 있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희가 다칠까봐 빗자루랑 그 쇠로 된 긴 쓰레바퀴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강아지 똥 치우는 긴 쓰레바퀴가 있거든요 그걸로 살짝 떠서 빗자루로 뱀을 눌러서 집 뒤에 있는 논에 던졌대요 죽이진 않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오셨는데 이게 먹고 라는 소리를 하셨고 엄마가 뛰어나가 보니까 아까 낮에 본 그 뱀이 또 있는 거예요 꽃뱀이라서 그 독이 있는 뱀은 아니었고 저희가 무서워하니까 아빠는 또 쓰레바퀴랑 연탄 꼬챙이 같은 걸로 뱀 머리를 눌러서 죽이진 않고 또 제압을 해서 이번에는 저 멀리 숲까지 가가지고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다가 뱀을 놔줬대요 저녁에 꽃뱀이 있었던 그 자리에 남자 한 명이 우뚝 서서는 저희 집을 되게 슬프게 바라보고 있었대요 엄마가 다가가서 물었대요 꿈에서 왜 그러시냐고 뭘 보시냐고 그러자 그 남자는 제 색시가 집을 나갔다고 며칠이 됐는데 안 돌아온다고 그런 말을 했는데 엄마가 꿈에서 깼대요 다음 날 이제 엄마가 화장실을 가다가 이제 수도가를 또 가는데 같은 뱀이 또 수도가에 있는 거예요 멀리 버렸는데 어린 시절이 시골집에 화장실이 밖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지면서 엄마가 그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건 좀 보통 일이 아닌 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아빠가 저기 멀리 던졌던 그 곳에서 1km 떨어졌는데 얘가 돌아왔으니까 이거 좀 이상한가 싶어가지고 엄마가 왠지 모르게 그 뱀이 불쌍해지면서 엄마도 어린 시절에 산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뱀이나 곤충을 많이 봐서 무서워하진 않으셨어요 그리고 뱀이 공격하려는 제스처가 있는데 엄마 말로는 이 뱀이 풀이 죽어서는 축 늘어져서 공격하려고는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냥 그래서 전혀 공격할 마음이 없겠다고 판단을 하고 엄마가 혹시나 해서 이제 뱀한테 말을 걸었대요 혹시 어제 꿈에 섹시 찼던 게 네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혹시나 우리 집에서 섹시를 찾는 거면 내가 발견하면 네한테 데려다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오지 말고 기다려라 우리 애기들이 이때 무서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아까 저희 집 바로 뒤에 있는 논에다가 다시 뱀을 풀어줬어요 근데 신기한 게 일주일이 지나도 이제 뱀이 저희 집에 안 오더래요 그러고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저희 작은 방에서 쥐가 미친듯이 우는 소리가 벽에서 들리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진짜 돼지 몇 단 소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소리를 내더라고요 쥐가 그래서 진짜 죽는 소리? 끽끽거리면서 이런 소리가 내길래 너무 놀라서 아빠를 불렀어요 아빠가 저희 방에 구멍이 조그마한 벽에 생겼는데 그 구멍 사이에 쥐가 있더라고요 쥐가 그걸 팠나 봐요 근데 시골엔 쥐가 많아서 쥐를 무서워하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근데 뱀은 무서웠어요 근데 뱀 한 마리가 그 쥐를 잡아먹고 뚱뚱해져서 그 구멍에 끼어 있는 거예요 뱀이 저희 아빠는 저희가 무서워하니까 또 집 안에서 뱀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뱀을 죽이려고 했어요 진짜 그래서 내려 찍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 엄마가 아빠를 막는 거예요 여보 잠시만 이러면서 그러더니 엄마가 아빠한테 살려주라고 저 뱀 집 뒤에 논에 풀어주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가 그래서 아빠는 저희 학교 다닐 때 쓰레기 줍던 큰 집게 아시나요? 그 쓰레기 줍는 집게인데 그걸로 뱀을 구멍에서 꺼내가지고 포드자루에 넣어가지고 며칠 전에 풀어줬던 그 논에다가 뱀을 풀어줘요 다시는 오지 마라 또 오면 니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약간 협박도 하면서 아빠가 네 그리고 아버지는 저희 방 벽에 이제 임시방 편으로 서랍장으로 구멍을 가리시고 다음 날 시멘트로 보수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또 그날 밤 엄마가 주무시는데 꿈에 며칠 전에 나왔던 남자가 예쁜 여자랑 손을 잡고 저희 엄마한테 절을 하더니 사라졌대요 그러고는 저희가 이제 몇 년 뒤에 이사할 때까지도 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집에서 또 엄마가 말하기로는 저희 방에 나온 뱀이 수도가에 나온 뱀이랑 같은 무늬의 뱀이었대요 근데 무늬가 조금 달랐대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꿈에 나온 그 남자가 그 여자 뱀을 참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약속대로 안 죽이고 추석가에 있던 뱀을 논에 풀어줬대요 신기하게도 그 뒤로 저희 아버지 일이 잘 돼가지고 이제 농사를 하셨는데 일이 잘 풀려가지고 돈도 차곡차곡 모였고 몇 년 뒤에 저희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저희 엄마랑 아빠는 그래서 항상 저한테 개미도 죽이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정말 그 뱀이 부부였고 집을 나갔다가 아내가 길을 잃은 그 섹시를 서방이 찾으러 왔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 계속 찾았던 걸까요? 그리고 저희 집 일이 잘 풀린 게 그 뱀 부부가 약간 보온을 한 거였을까요? 이런 거를 엄마가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고요 이 이야기는 저와 제 친동생이 정말 어릴 때 겪었던 일인데 제 친동생은 한 5, 6살쯤에 겪었던 일이에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마을에는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연세가 90이 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어르신들이 보면 가족들이 찾아오지 않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점심을 엄청 많이 해서 동네 어르신들을 초대하곤 하셨었거든요 저희 집이 잘 사는 집은 아니었는데 어머니가 손이 커가지고 동네 어르신들을 다 초대해서 밥을 대접하곤 했었어요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제가 냄비랑 김치통 같은 데다가 음식을 담아서 배달처럼 가져다 드리곤 했었거든요 그 중에 저희 엄마가 유독 신경 쓰이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나이는 사실 생각이 잘 안 나요 정말 어릴 때여가지고 근데 나이가 무척 많으셨고 백발에 항상 한복을 입고 쪽머리를 단아하게 하고 계신 그런 할머니셨거든요 아직도 그 할머니가 기억이 나는 게 화 한 번 안 내시고 살림살이가 좋은 편도 아니었는데 저랑 남동생이 할머니 댁에 놀러를 자주 갔었는데 갈 때마다 그 아껴둔 사탕이랑 과자를 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하셨었어요 그 귤 같은 것도 겨울에 이불 밑에 벗다가 저희가 가면 아껴둔 거를 내어주시고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가끔 이 할머니 얘기를 꺼내곤 하거든요 저희 가족한테 그러자 엄마가 어릴 때는 안 알려주시다가 고등학교 때쯤 할머니 사연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사실 결혼을 하셨다가 자식을 몇 년간 못 낳아서 시바지를 들이셨대요 근데 그 둘째 부인이라고 할게요 둘째 부인이 아들을 낳았고 또 임신을 하게 되자 할머니는 버림을 받았대요 그때부터 혼자 쭉 사셨다고 해요 꽤 젊은 나이에 근데도 할머니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으셨대요 오히려 자신을 버린 서방이 둘째 부인이랑 잘 사니까 잘 된 거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둘째 부인도 어릴 적 고생을 많이 했고 근데 가엾다고 그렇게 말을 하시곤 하셨대요 할머니들은 원래 약간 좀 어린애들처럼 동네 저희 할머니들이 가끔 싸우곤 하시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는 한 번도 누구랑 싸운 적도 없고 이 할머니를 흉을 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만큼 되게 성격이 좋으시고 온화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엄마 말로는 엄마가 가끔 반찬과 음식을 드리면 빈 반찬통에 돈을 조금씩 넣어주셨대요 제 기억에도 엄마가 그 돈을 돌려드리라고 저한테 몇 번 심부름을 보내는 기억이 있거든요 할머니가 그런 과자 사 먹으라고 저한테 주신 적도 있어요 한두 번 제가 그래서 슈퍼 가가지고 그 돈으로 과자를 사가지고 동생이랑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너무 어려가지고 또 엄마가 과자를 정말 안 사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새카날 할머니 되게 자주 놀러 갔었는데 어느 날부터 할머니가 아프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집에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돌아가시는 걸 저희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양아들 분이 오셔가지고 간호를 며칠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저랑 4살 차이 나거든요 그 당시 동생이 5, 6살 때쯤이었는데 저랑 놀다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누나 착한 할머니는 가마 타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동생이 말이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리니까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저는 그냥 넘겼는데 그림 그리기 놀이를 했는데 동생이 이상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물론 동생이 어린 나이고 남자다 보니까 그림을 정말 이상하게 그려요 나중에 그 그림이 이해가 됐거든요 제가 한번 그림을 대충 그려봤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을 약간 처음에는 토끼를 그린 줄 알았어요 토끼가 여러 마리 있나 싶었는데 그거를 보고 예쁜 여자 요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머리가 저렇게 되는 거 보고 뒤늦게 이게 약간 선녀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하여튼 그러고 다음 날 엄마가 저희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얘들아 착한 할머니 어제 하늘나라에 갔다 이렇게 근데 너희는 여기서 할머니한테 이제 인사를 해라 하면서 하늘에 대고 인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장례식에 갔다 온다고 그리고 저는 하늘을 보고 할머니 천국 가세요 라고 인사를 했는데 동생은 하늘을 보고 손을 흔들더라고요 할머니 빠이빠이 이러면서 그래서 동생이 말하길 어젯밤 꿈에서 할머니 집을 지나는데 저랑 같이 할머니 집 마당에 꽃가마랑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있더래요 근데 모여있는 사람들이 요정같이 예쁘고 빛이 나더래요 제 생각에는 이걸 선녀를 동생이 본 것 같아요 엄마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할머니 소식을 듣고 하늘에 인사를 했을 때 동생이 하늘에 대고 할머니가 꽃가마를 타고 하늘로 날아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생이 지금은 그걸 기억을 못해요 그러면서 반갑게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대고 그래서 예쁜 여자들이랑 하늘로 올라간다 이러면서 할머니 빠이빠이 이러면서 손을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엄마한테 얘기를 해드리니까 엄마는 이제 불교를 믿으시니까 할머니가 생전에 너무 착하게 사셔가지고 선녀들이 천국에서 데리러 온 것 같다고 이렇게 모시러 온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고 정말 착한 사람은 저승사자가 아니고 선녀들이 데리러 온다고 그렇게 말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물론 전붐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착한 할머니가 진짜 천국에 가셔가지고 잘 살고 계시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에 사실 이걸 좀 믿고 싶기도 하고요 하여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